지난주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동시에 유럽을 찾았습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산업 등 경제분야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고, 박 시장은 엑스포 유치전에서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유럽 최대 우주연구소이자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의 핵심시설인 뚤루즈 우주센터입니다. 1960년대 드골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파리가 아닌 항공우주산업도시 뚤루즈에 터잡았습니다.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 설립 추진과 판박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뚤루즈 우주센터를 직접 찾은 이유입니다. 박 지사는 프랑스 우주연구센터와 긴밀한 협력 방안을 의논했습니다. 박 지사의 취임 이후 첫 해외 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일즈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항공우주산업 전시회인 파리 에어쇼에서 경남의 투자 환경을 집중적으로 알렸습니다. 이탈리아 ITR 그룹의 300억 원 투자 유치를 비롯해 지역 기업 18곳에 5억 5천만 달러 수출 계약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술 협력 이런 분야에 서로 MOU를 체결했다는 부분은 유럽 진출을 위한 큰 교두부를 마련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리셉션에서는 부산 경남 시도지사가 함께 뛰었습니다. 2년 전 첫 취임부터 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든 박형준 부산시장은 여권 용지가 부족할 처지입니다. 이번엔 지난 18일부터 12일간 유럽을 훑고 있는데 벌써 10차례 21개국째입니다. 엑스포 유치전을 계기로 전례 없는 도시 외교를 펼치면서 부산시의 자매 우호 협력 도시는 모두 37개국, 47개 도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